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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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침대 줄어든 거 아니야? 아니 나도 제가 봐도 돼? 여기가 네 하나 둘 셋 어? 뭐야? 뭔데 어? 뭐야? 여기가 미스터 심플, 로쿠쿠 뭐 다 있는데 여기. 다 있죠, 다 있어. 아, 그래. 그래, 이쪽 벽이 원래 이게.. 공간이 넓어지니까 더 그래 보이는 거야. 이게 뭐예요? 이게 색칠하는 거예요? 맞아요. 아, 그러네. 이게 엄청 진한 색이었어요, 맞아요. 그리고 뭔가 디자인이 일부러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의상도 신경 썼습니다. 색깔을 맞춘, 색깔을 맞춘.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? 이거 대박이다. 대박이죠. 아, 보셨구나. 이 선들 하나, 선정미. 저게 빨대예요. 빨대요? 스트로를 잘라서 넣고 테이프하겠군요. 미쳤다. 빨대로 색깔 정리를 하는구나. 되게 신기하다. 어머, 세상에. 어머, 세상에. 와, 대박이다. 신기하다, 진짜. 너무 신기하다. 진짜 제가 원했던 침실이에요. 잠만 잘 수 있는 거. 근데 이게 선배님이 원하신 침실이었는데. 아니 그거... 형, 그... 꺼져. 아니 그리고 비워, 비워 이렇게 비워요? 그 큰 텔레비전을 비우신 거 아니에요? TV도 배우고 TV 장도. 은혁 박스에 잘 담아서... 근데 좋은 일에 쓸 거야. 저 좋은 일에 쓰면 안 되겠다. 누구든 좋은 일에. 제작진과 상의하세요. 아니 또 이제 숙면을 하려면 사실 누웠을 때 보이는 시선이 깨끗해야 되거든요. 그때는 액자, TV 장도 많았는데. 너무 깔끔하죠? 너무 깔끔해. 이게 도배를 새로 한 건 아니죠? 사실. 이렇게 같아.